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번째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3차 함수니까요. 이런식으로 그려지겠죠. 두번째 함수는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 걸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형만으로도 우리는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면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경계점을 알면 되는데 역시 이 정적분의 범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근이어서 바로 연립을 해보면 함수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y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한다는 것은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다고 놓으면 바로 연립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 위로 이항하면 x3제곱 원래 2x제곱인데 여기 넘어와서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나 넘어와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조립법 딱 바로 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 3, 0, 마이너스 4 이걸 가지고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 1, 4, 4, 4, 4,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것 이것은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나오냐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1과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2차에서 1차 빼는 거죠. 2차에서 자 대거로 치고 2차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2차에서 빼기 3차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식정률을 쭉 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x3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x 네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가 되겠죠. 1 대입하면은요 4분의 1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최종 답은 4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